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바로 호랑이의 담배 피우는 습관 때문이라고 해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끼견으로 푸는 호랑이. 그는 거북이와의 우정과 담배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할까요? 라디오 특진 오늘은 호랑이의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특집 5부작. 담배 피워야 하니 준비해봤습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담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노동형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기내과잖아요. 왜 만나게 됐죠? 흔히 금연하면 호흡기내과 이렇게 선생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소화기내과와 관련된 흡연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의사 등의 의료인이 금연치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금연치료 의사로 지정이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제나 보조제 등의 처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2018년부터 금연치료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를 하시면서 환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역시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담배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담배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사랑을 받은 지도 벌써 400년이 지났다고 해요. 일단 담배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담배의 기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대륙 발견 이후에 1500년대에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기록상 1610년대에 일부 계층에서 기호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고 1620년에서 30년대에는 민간에서도 폭넓게 재배, 유통되고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서 넘어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 피운 자가 유해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고 하여도 끝내 끝이 못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요망한 풀이다. 이렇게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건데 담배에는 꽤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첨가됐다고 들었어요. 담배 연기는 5천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독성 및 발암물질의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해롭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운 총 93가지 종류의 물질을 열거하고 있으며 담배 연기에는 69종류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담배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은 바로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이 사실 선조들은 몰랐겠지만 그 중독성을 계속해서 끌어오는 거잖아요. 니코틴은 보통 일반 담배 한계피 속에 0.01mg에서부터 0.7mg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니코틴은 소량이면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며 심장운동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맥박이 빨라져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양이 증가합니다. 또 침해 분비가 늘고 위의 운동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니코틴의 양이 증가하면 역효과가 일어나서 위의 운동이 떨어지고 임산부의 경우에 태반의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니코틴의 양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신경이 마비되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중독성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까지 끌어오는 거군요. 타르도 있고 또 일산화탄소도 있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필터나 파이프가 검게 변하는데 이것은 담뱃진 때문이고 담뱃진이 바로 타르라고 불립니다. 타르는 200종 이상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담배가 약 880도씨로 연소할 때 작은 입자로 연기 속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할 때 기관지 표면에 있는 점막의 선모는 먼지를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입자는 가래와 함께 밖으로 나오지만 입자의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 전후이면 60% 이상이 폐 속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타르 속의 발암물질은 현재 약 15가지 종류로 밝혀졌는데 그 중 가장 해로운 것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입니다. 또한 담배가 탈 때에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나오죠. 담배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가 최고 4만 5천 ppm이나 들어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50ppm 이하이므로 담배를 피우면 평소보다 매우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적혈구에 있는 해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가 몸속의 여러 기관으로 운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말 많이들 피잖아요. 우리 호랑이도 피고 있고. 왜 피는 걸까요? 정말 좋은 성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답답해서 핀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좋은 성분은 전혀 없을까요? 과거에는 담배가 약초로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가래침이 목구멍에 붙어 뱉어도 나오지 않을 때 유익하고 구역질이 나면서 침이 뒤끓을 때 유익하며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동작이 나쁠 때 유익하고 가슴이 조이면서 신물이 올라올 때 유익하며 한겨울에 추위를 막는 데 유익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의 유명한 왕인 정조는 담배 예찬론자였다고 하는데 신하들에게 담배의 이점을 자세히 증명해보라는 시험 문제까지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담배가 백해무익하다고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됐네요. 제가 좀 찾아보려고 담배의 유익성을 굳이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익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글을 좀 살펴보았는데 어떤 건가요? 백수 한 분이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시작했고 근데 또 중독이 되셔가지고 결국엔 골초가 됐는데 알바로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네요. 직장까지 구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결국에는 담배는 해롭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왔을 때 1947년 승리라는 담배값이 3원이었다고 해요. 당시 교사의 월급이 440원이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요. 물론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대량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기호식품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제 나오는 연기라는 거잖아요. 나만의 기호식품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악마의 연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담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자연병원 소아기내과 전문의 노동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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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